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표현 들어보시기도 했고 또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들어질 때도 그렇지만 내 마음은 왼쪽인데 몸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가야만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삶에 지쳐 하루 쉬고 싶은 마음이지만 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은 왠지 크게 어려운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마음 가는 길 따라 우리 몸도 함께 가봐도 좋겠다는 생각 해보면서 몸건강 마음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은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은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건강 마음건강 오늘의 미니강의는 황만기 박사님과 공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한방 하면 공진단이 정말 먼저 떠오를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매우 유명한 한약처방이죠. 네, 공진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공진단에 대해서 미니강의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공진단 많이들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사실은 왕과 황제가 먹는 특히 간과 신장의 기운이 허약한 황태자나 황제가 먹는 유명한 보약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지금은 왕조시대가 벗어나서 일반 분들도 다 처방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민주주의의 내세당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건데요. 사실은 이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어저께 이제 수능 날이어서 그런지 갑자기 여지없이 또 한파가 몰아닥치고 오늘 또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체력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뇌혈행순환이 잘 안 되니까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건망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공진단이라고 하던데 공진단이 좋다던데 뭐 어디에 좋은 거야?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진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녹용, 당귀, 산수유, 사양 이 네 가지 약재가 잘 배합된 처방이 아주 유명한 처방이 바로 공진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미니 강의에서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이 공진단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임상적인 적응증 즉 어디에 많이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임상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진단이 정말 어디에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막연하게 좋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좋은가요? 네. 그 효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공진단의 이름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진단할 때 공진은 한자어인데 공, 받들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친다. 어디 높은 분한테 이렇게 진상한다 할 때 공자를 쓰고 진자라고 하는 건 별진자를 씁니다. 근데 그 별은 북극성을 뜻하는 겁니다. 아, 임금님. 그렇죠. 옛날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극성은 잘 안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른 무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동설 관점이 아니고 천동설 관점에 입각해서 이제 항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방향도 찾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다 위에 나침반이 북극성이었는데 어쨌든 황제는 움직이지 않고 이제 신하들이 그걸 따라서 돈다라는 의미로 북극성은 황제를 뜻했습니다. 즉, 황제에게 바친다. 그런 처방이 바로 공진단이다라 했는데 실제로 공진단은 황제에게 바쳐져서 유명해진 처방입니다. 옛날에 몽골제국시대 즉, 원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몽골세계대제국시대에 몽골 황실의 주치의가 있었어요. 위영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주치의가 먼 원정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 황제님께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공무들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고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전쟁 수행도 잘하고 원정에도 지치지 말고 공무수행에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고 해서 진상한 처방이 공진단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나라 때 만들어졌다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수입이 됐거나 방법이 좀 전달되면서 우리나라 황실이나 왕실에서도 좀 사용을 했나요?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왕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임금님들 그리고 세자 그 다음에 궁중에 계신 귀한 분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왕의 하사품으로서 공진단이 많이 처방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조선시대 전기에 왕실의 출납을 관장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세계 기록유산이죠. 승정원일기가 임진왜란 때 다 탔어요. 그래서 승정원일기라고 하는 거는 인조 이후서부터만 남아있거든요. 한 300년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매일매일 왕이 무슨 약을 먹었고 무슨 명령을 내줬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놓은 승정원일기인데 그 승정원일기에 공진단 천방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경종임금이라고 숙종과 장이빈 사이에서 태어난 굉장히 병약하다고 알려진 경종임금 같은 경우에는 공진단을 좀 상복했다.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강화도령 철종도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공진단을 거의 매일 상복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특히나 좀 더 기억을 해두실 것이 이게 공진단의 효용성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문무에 있어서 거의 조선의 최일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어린 시절에 본인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였잖아요. 그렇죠. 사도세자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화병이 생겼다고 그래요. 울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울화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화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열순행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진단 처방을 꾸준히 받았다. 이런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공부까지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공진단은 몸에도 좋지만 이런 어떤 멘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적인 부분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공진단에 대한 기록들이 자주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일반인분들에게도 그래서 그런지 좀 익숙해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사실은 승정원일기에 있다고 일반인분들이 승정원일기까지 접근할 수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자로 돼 있고 해서 그런데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공진단이 많이 전파가 됐는데 BTS와 같은 초특급 연예인들이 공진단 먹고 힘내서 잘했다. 공연 잘했다. 이런 인터뷰 기사라든지 청하 씨가 그런 얘기하는 것도 한번 들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초특급 연예인분들 그리고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이 대선 뛰는 과정 중에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진단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도 많이 되어 있고 스포츠 스타들도 공진단을 굉장히 잘 챙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드라마나 드라마 속에서도 공진단이 아주 많이 이렇게 거명되기 때문에 아니면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승정원일기를 아직은 보지 못했던 일반인분들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익숙한 이름이 공진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방송에서 스케줄 많은 아이돌분들이 이거 없으면 못 버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럼 공진단은 보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약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약의 성질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8법이 있어요. 8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개의 법칙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게 한토하화온청소보라고 하는 8개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한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많이 내서 치료를 한다. 자한증할 때 한.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독소를 땀을 통해서 빼낸다. 토는 토법을 그러니까 뭔가 얹혔다 그러면 토를 시켜서 치료를 한다. 실제 토하는 토가요? 그렇죠. 그리고 합법은 설사를 시켜서 독소를 빨리 배출한다. 이런 게 치료법에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한토하화 온청소 보화할 때 보호라고 표현을 드렸죠. 보호가 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법의 일종인 면에 있어서는 보약인 건 맞는데 아까 제가 정조 임금의 화병 치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열이 뭉쳐 있는 거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맺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뚫어주는 그리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주는 개규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보약이라기보다는 오장육부의 좀 내부 생태계를 좀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매친 거를 뚫어주는 기열 순환을 좋게 만들어두는 그런 치료약 개념도 공진단에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약이라는 게 반드시 뭘 더해준다라기보다 전체적인 순환을 좋게 해서 결국에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의 보약인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력이 좀 짱짱한 몸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질병이 걸렸어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의 보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진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좀 알아봤다면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공진단이 어디에 좋은가 이걸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제가 기다리 전 시간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허준선님이 공진단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자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풀어서 해석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품부허약, 단고 천원일기, 사수승화강, 백병별생 이렇게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풀이를 드려보자면 허약한 체질로 비록 허약한 체질로 출생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진단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원기가 좀 단단하게 만들어짐으로써 신수는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서늘한 기운, 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화, 불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지는 게 건강한 건데 심화는 아래쪽으로 내림으로써 백병별생, 온갖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일단 허준 선생님은 공진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효과가 필요한 그런 사례들은 어떤 건가요? 네, 사실은 공진단의 원명이 보간환이에요. 그러니까 보충해주자 할 때 보자고 간심할 때 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 보충해주는 그런 처방이 공진단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그럼 간의 기운이 떨어진 상태가 대체적으로 어떤 상태냐를 크게 대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남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 숙취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송년의 시즌이 다가오는데 음주에 많이 시달릴 상황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할 수 있는 어떤 작업 조건 속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간이 허약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갱년기 여성들 맨날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 다음에 한혈왕내 더웠다 추웠다 왔다 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안면홍조 같은 거 있고 수면부족 같은 거 그리고 불면증상 같은 거 나타나신 분들이 간이 허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한의학적 상황인데 그때 보관환, 즉 공진단 처방이 아주 뚜렷한 임상적 효용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약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뜨거운 성질, 차가운 성질 이렇게 있잖아요. 공진단은 그럼 안 맞는 성질이나 잘 맞는 성질이 따로 있나요? 공진단은 평성입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평평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의학적인 어떤 분류에 입각해서 굳이 처방을 안 받으시더라도 즉 몸에 열이 많거나 몸에 좀 차거나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보탬이 될 수 있는 면역력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명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물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진단은 약물 이상 반응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이 처방을 받으시게 되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게 아이들은 보통 성인보다 밥 먹는 양이 적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은 조금 약하니까 잘못 이렇게 공진단을 먹거나 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아 청소년들에게도 공진단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당연히 용량을 좀 줄여서 처방을 합니다. 성인 용량으로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소아 청소년 용량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에 맞춰가지고 맞춤 처방을 하게 되는데 소아 청소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인지기능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아 청소년들이 수험생들도 포함을 하니까 네, 가장 그 부분이 그렇죠. 귀가 쫑긋하실 수 있는 제가 논문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2009년도 12월 달에 뉴로사이언스 레터스라고 하는 SCI 국제의학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가 2.2 이상이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굉장히 고급 SCI 저널인데요. 거기에 제가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멀티어벌 메디슨 공진단 인헨시스 메모리 앤 러닝 태스크 바이아 NGF 레귤레이션 제가 한자도 많이 쓰고 오늘 영어도 많이 쓰게 되는데 메모리 한 단어 알아들었어요. 메모리, 그렇죠. 공진단이라고 하는 복합성분의 한약 처방이 NGF가 뭐냐면 너브 그로스 팩터입니다. 신경 성장 인자의 조절을 통해서 기억력, 아까 메모리 말씀하셨죠? 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킨다 라고 하는 게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과학적 근거가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경희대학교 동서학대학원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험용 쥐 뇌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실험용 쥐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즉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각각 했는데 실험용 쥐 뇌세포에 보면 성상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뭐냐면 별성자를 씁니다. 즉 별 모양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성상세포에다가 공진단을 투약을 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NGF 신경 성장 인자 분비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강이 되더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 뇌세포에서 이렇게 다른 뇌세포하고 연접을 하기 위해서 시냅스를 하기 위해서 축삭돌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긴 줄 같은 거를 축삭돌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더라. 더 많이 가지를 뻗더라. 그래서 더 많이 시냅스 연결이 시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똑똑해지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발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손상된 뇌세포 그러니까 신경 독성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걸로 쥐의 뇌세포 중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를 일부 손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공진단을 주는 거죠. 얼마나 잘 회복되는지 그러니까 LTP라고 하는 게 롱턴 포텐시에이션이 뭐냐면 장기적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 즉 뭔가 손상을 당한 뇌세포가 굉장히 가역적으로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뭔가 손상당한 위험으로부터 빨리 회복이 되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발견이었고 세 번째 발견은 아까 동물 실험도 했다고 했잖아요. 쥐를 꼼짝 못하게 하고 부동 스트레스 안 움직이게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짜증 폭발이 되겠죠. 그런데 부동 스트레스의 쥐가 굉장히 좀 안정을 찾더라. 공진단을 주니까.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이후로 사실은 2009년도 이후로 공진단이 더 유명하게 일반인들한테 많이 전파가 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특히 이제 치매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후보물질로 공진단이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활성화를 좀 도와주고 손상도를 좀 막아준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질병들에도 많이 유의미한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진단은 도대체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몸의 기능도 강화시키고 심지어 이런 메모리, 기억력에 대한 것들도 강화를 시키나요? 네. 먼저 공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약제 중에 하나가 사양입니다. 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혹시 사양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사양은... 동물원에도 사실은 사양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사양을 본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3, 4년 전쯤에 제가 중국 운남성에 기행을 갔다가 의료기관 이렇게 탐방을 갔다가 거기에서 사양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비밀 장소에 제가 가서 사양도 찍고 사양도 처음 보고 했는데 수컷 사양노루가 있습니다. 암컷은 안 됩니다. 수컷 사양노루에 사양선, 사양을 분비하는 글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비물을 사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분비물을 말려서 가루로 낸 걸 가루사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사양주머니가 있어요. 산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그냥 딱 떼가지고 그걸 말린 거를 주머니 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가루사양이건 주머니 사양이건 할 것 없이 둘 다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개규약이라고 표현되었지 않습니까? 규자가 뭐냐면 구멍규자입니다. 개자는 열개자고 그래서 구멍을 열어준다. 뭔가 막힌 걸 뚫어준다. 그리고 나쁜 어떤 독소물질을 배출해준다. 이게 이제 개규약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덱사메타손으로 신경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신경이 손상된 거를 회복하거나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사양에 아주 탁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이 꼭 들어가야 뇌 보호 효과가 조금 더 증진이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녹용은 워낙 유명한 약재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애기들 키 작은 애기들 성장 발달에 녹용을 뺄 수가 없습니다. 녹용은 성장에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약이고 두 번째는 항암 성분 그리고 항염증 성분 그리고 항산화, 항피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은 특히 뼈에 좋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념 아니면 유마티스 관절념 같은데 녹용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재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또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진단 처방에 녹용이 있어서 그래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당귀인데 당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여자들한테 좋다. 그러니까 순환력을 되게 좋게 만들어준다. 이게 보혈지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피를 보태준다. 이런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산수유인데 이거는 남자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그 모 CF를 통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코르닌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음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정력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조루이신 분들 그래서 이게 수삽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코르닌 성분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성분은 여자분들 특히 이제 생리가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이게 좀 쫌 매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산수가 여성분들한테도 좋다. 그렇죠. 여성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월경이 좀 많이 나와서 빈혈 생기시는 분들한테도 산수유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남자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데 그건 이제 정력을 좀 보강한다. 그런 의미로 산수유까지 이제 네 가지의 성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성분이 남자한테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고 일반적으로 소아 청소년에게도 노인에게도 좋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아주 유명한 보약이 바로 공진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용방법이 좀 알고 싶은데요. 복용방법은 애기나 아니면 수험생이나 연세드신 분이나 남녀 뭐 이렇게 체중에 따라서 대부분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알에서 두 알 또는 두 알에서 세 알 이거를 그냥 표준적인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굉장히 기력 없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침을 또 하루를 내가 어떻게 버티나 싶으신 분들 정말 잠이 안 깨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아침에 딱 복용을 하시면 하루가 정말 이렇게 맑고 개운한 느낌으로 하루를 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노곤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너무 아쉬우신 분들 야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 이러신 분들은 오훈역이나 저녁 식사 전에 하나를 또 드신 다음에 저녁이나 밤 시간을 맞이하시는 것도 그런 업무 능력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일단 한두 알 또는 두세 알 정도를 저는 보통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중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주기도 하지만 공부 시간이라든지 업무 시간을 늘려주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력 부담 없이. 그러면 공진단 복용 중에 이런 음식은 피해야 된다.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음식들도 있나요? 피해야 될 음식은 전혀 없고요.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증강되는 물질이 물입니다. 맹물을 이거는 뭐 공진단 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한약을 먹을 때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가 그 양리 활성 반응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펙트 모디파이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효과 증강 인자이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공진단도 물을 충분히 많이 먹어서 전신의 세포가 촉촉하게 적셔질 때까지 먹은 다음에 공진단을 먹으면 더 뚜렷한 효과를 맛보실 수 있다.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한의원들이 다 좋겠지만 나에게 맞는 한의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진단도 한의원마다 나에게 조금 더 맞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쪽은 나한테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나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한의사 선생님들 공진단에 대해서는 다들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담과 진찰을 통해서 이 분은 공진단 4개만 아니고 다른 약을 조금 더 가미해서 버무려서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 개별 맞춤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공진단도 맞춤 처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공진단은 처방입니다. 일반 의약품이라기보다는 전문의약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공진단을 맞춤 처방 특히 공진단 4개의 약제만 쓴다 하더라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병증의 심각도에 따라서 용량 조정을 하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직접 꼭 진찰을 받은 다음에 적절한 본인의 체중에 따른 용량 본인의 병증에 따른 용량 자기의 기대에 따른 용량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가장 베스트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공진단이라는 어떤 의약품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있어서 그냥 이게 같은 용량으로 그냥 쭉 이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용량 비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그 비율에 맞게 얼마나 농도 높게 하는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주가 가능합니다.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는 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러면 공진단을 복용했더니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있던 어떤 기능이 좋아졌다 하는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에 잠깐 드렸던 것처럼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공진단 처방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게 도핑에도 프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종목은 혹시? 스케이팅입니다. 스케이팅인데 어쨌든 스피드 쇼트트랙이죠. 아 쇼트트랙 쇼트트랙인데 어쨌든 쇼트트랙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공진단이 조금 이바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들어서 아주 좀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많이 먹나요? 아이들 처방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주 어린 연령의 애기들이라기보다는 정말 애기들은 정말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진단을 먹어야 될 상황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는 고3 초반서부터 우리 애가 그렇게 막 생글생글 했고 막 피어오르는 나무 같은 꽃 같은 그런 존재의 얼굴빛이었다가 애가 상하는 거죠. 얼굴빛도 칙칙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기운 없어하고 밥맛도 없어진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공진단을 처음으로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애기들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후에 아니면 무슨 자동차 사고 후에 아니면 크게 이제 출혈을 겪은 후에 뭔가 이렇게 보탬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공진단 처방을 아주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진단은 근데 뭐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해도 괜찮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통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 내내 먹으라고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뭐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은 애기가 또 못 먹는 애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사향에 약간 좀 이렇게 향이 있어서 여학생들 중에 아우 나 이거 너무 메스꺼워서 좀 못 먹을 것 같아 막 웩웩 하면서 그런 경우가 아주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물과 함께 꾹 참고 먹으라고 그냥 보통들은 하시는데 어쨌든 뭐 못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진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박사님의 말씀이 공진단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공진단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 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흥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갈근입니다. 갈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갈근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갈근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칡불이죠. 칡차도 많이 드셔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이 사용되는 약제죠? 매우 많이 사용되는 약제고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애기들 비염이나 충동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매일매일 갈근을 거의 처방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추위에 요즘 겨울철 다가오는데 추위에도 굉장히 잘 자라는 생명력이 아주 짱짱한 그런 한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은 바닷가 근처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약제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구나. 이걸 먹으면 몸에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흙 속에 묻혀져 있는 진주다라고 할 정도로 몸 속의 노폐물, 염증 반응을 많이 소실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약제가 바로 이 갈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 속에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을 시켜주는데 유익한데 첫 번째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요새 미세먼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자극된 비염이나 충농증을 해소를 시켜주고 해독을 시켜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요새 이제 속년의 철 앞두고 있는데 주독이 쌓이신 분들, 숙취 때문에 너무 일상의 업무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치간에 카테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독을 풀어준다. 그리고 숙취를 해소해준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는 게 두 번째 임상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칡냉면 같은 걸 숙취 있으실 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주 도움이 되고 칡차라든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이렇게 직장인분들이 아침에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드시고 숙취해소제 드시고 이제 출근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신데 거기 상당히 많은 숙취해소 음료 중에 갈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포닌 성분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포닌 그러면 인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고 항암작용이 좋다.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먼저 정리를 갈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근이 여성 호르몬도 굉장히 풍부하다고요? 예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도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함유를 하고 있냐면 석류가 여성에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석류나 아니면 대두, 콩보다 더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게 바로 이 갈근입니다. 그래서 석류는 약간 좀 비싼데 갈근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갱년기와 관련되어서 수면 불안정증이 있으시거나 안면 홍조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심장이 계속 너무 많이 두근두근 거리시거나 땀이 너무 많이 흘리시는 분들 마음도 오락가락하시고 우울 경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에스트로겐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갈근을 좀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갈근이 다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속이 냉하신 분들한테는 좀 잘 안 맞아요. 갈근이 좀 찬 약재거든요. 그래서 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용성이 좋은데 몸이 차신 분들, 냉한 분들은 설사를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이런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뜸보감 오늘은 갈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던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흥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유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경기 FM 89.7, 부산경남 104.9, 대구경북 98.3, 광주전남 107.9, 전북 충남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흥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흥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음, 나이는 80이고요. 네. 키는 6m 67. 네. 키도는 45. 아,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위가 아주 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많이 고생하고요. 네. 식도용도 좀 있고요. 영유성 식도용 같은 것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허리가 아침 세수할 일이 꼬부리잖아요. 네. 그러면 단 5번도 참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걸으시는 건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걸으시는 거는 뭐 이렇게 조금 걷다가 잠깐 쉬어야 되고, 조금 걷다가 쉬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시고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보통 한 5, 6km는 그냥 걷더니 걸어요. 다행이시네요. 계단 오르내리시는 건 좀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으시고. 그래도 허리는 내려갈 때만 좀 아프시고. 지금 일단... 발바닥이 이렇게 아파요. 발바닥이 아프시다. 특히 뒤꿈치 쪽이요. 뒤꿈치 쪽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체중이 좀 많이 날씬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급격히 떨어졌어요.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아, 최근 뭐 2, 3년, 3, 4년 사이에 혹시 체중 변화가 좀 심하셨었을까요? 2, 3년 동안에는 한 2kg, 2kg, 3kg. 2, 3kg. 그 정도. 네. 네. 뭐 이렇게 큰 수술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나이도 불고 그러니까 거기다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전혀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그 지금 이제 뭐 식도염도 좀 있으시고 소화도 계속 좀 안 되시고 좀 체중이 많이 붙기에는. 원래 위가 좀 약해요. 네. 위장이 원래 좀 약하시기도 하고 체중이 좀 붙기에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금년에 미인의 시경을 했거든요. 네? 내시경을 하셨어요? 미인의 시경을 했는데. 거기서 뭐 특별한 건 없으셨고요? 네. 그냥 위험만 있고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그래요. 아주 다행이네요. 지금 몸 상태를 보면 안 좋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체중 감소도 좀 있으셨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네. 사실은 좀 다른 악성 신생물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따로 발견이 안 된 상황이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네. 지금 뭐 거동은 하시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기적으로 운동은 좀 하시는데도 식욕이 계속 없으신 상황이신가요? 네. 식욕이 워낙 좀. 그래도 식욕은 그렇게 못 먹는 편은 아닌데.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못 드시겠네요. 그러면. 변비도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면? 네. 변비도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혹시 진찰이나 상담을 좀 받아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선 뭐라고 하시던가요? 특별한 건 없고요. 워낙 몸이 약해서. 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제 그 양약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 맡은 걸 다 가져갔어요. 네. 예를 들면 혈당 검사부터 내신형 검사부터. 네. 페이시티, 찌경과장 다 갖다 줬다고. 그러셨군요. 혹시 당뇨도 있으신가요? 없어요. 당뇨 없으시고. 혈압도 없고. 혈압도 없고. 전체적으로 기저질환은 거의 없으신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상황 때문에 이제 신물도 좀 넘어오시고 근력도 좀 약한 느낌을 위약감 같은 것도 받으시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이신 것 같네요. 그 한의원에서 혹시 위장관을 좀 이렇게 활동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세드신 분한테 또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위기능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으실 수밖에 없는 연배이시기 때문에 무리한 약을 세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한 약이라 하더라도 좀 위장의 연동운동 자체를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약 처방이 한약제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처방을 좀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안 들으셨을까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말씀 안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소화가 지금 안 되시고 원래 위가 약하시고 신물도 넘어오시고 하는 어떤 소화장애를 가지신 상황 속에서 체중이 이렇게 좀 많이 적으신 상황은 그냥 뭐 운동을 한다고 아니면 좋은 영양제 먹는다고 이렇게 개선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화기능서부터 좋아지게 꼭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관을 좀 진흥시키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운동일 수도 있는데 운동은 기본인 것이고 약간의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양리학적인 퍼포먼스가 일어나게끔 뭔가 자극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약제 중에서 양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거든요. 양, 보양한다 할 때 양자를 쓰고 위장한 때 위자를 쓰는데 양위탕 계열의 처방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체중 적으신 아마도 좀 날씬하셔가지고 소음인의 체형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고 복각도 굉장히 소음인이실 것 같고 복각도 굉장히 좁으신 그런 형태이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양위탕 계열의 처방 아니면 곽향정기산이라고 하는 또 처방 그리고 육군자탕이라는 처방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는데 특히 양위탕, 곽향정기산, 곽향, 곽씨 아시죠? 곽, 곽 예, 곽향 곽향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곽향정기산, 그 다음에 향사 육군자탕 이런 처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처방들의 대부분에 진피라고 하는 약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진피는 들어보셨죠? 귤껍질입니다. 귤껍질. 이게 그렐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욕을 굉장히 촉진을 시키고 위장운동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약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런 귤피차, 진피차 같은 걸 꾸준하게 좀 드시면서 섭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식욕을 좀 돋고 흡수를 좀 잘 되게 좀 조리를 하시면서 가까운 한의원 가신 다음에 진찰을 받으시면 아마 양위탕이나 곽향정기산이나 향사 육군자탕 같은 거를 상황에 맞게 어떤 심각도에 맞게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식물 넘어오는 것도 영유성 식도염과 관련된 처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페산 같은 약이 있거든요. 갑오징어 뼈를 가지고 말린 거를 갈아서 만든 게 오적골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오적골이나 폐모를 같이 써가지고 산재로 만든 게 오페산인데 이게 식물 넘어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합방을 해가지고 처방을 아마 해주실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조금 더 받아보시고 처방을 좀 꾸준하게 받으시면 한의학으로는 비위계통이 건강해야 사말, 사지 말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상태면 근력도 엄청 떨어지시고 근감소증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빨리 근소실이 되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비위계통을 조종하는 쪽 약 처방을 좀 꾸준하게 받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꼭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보험이 적용이 되는 보험 적용되는 보험 한약들도 있으니까요. 보험 한약으로 처방받을 것인지 아니면 비보험 약제, 탕제로 받을 것인지 한의사 선생님이 그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583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거주 혼자 사는 동생입니다. 상담하실 분이 동생분인가봐요. 여자고요. 나이 60살, 키 162cm, 몸무게 48kg 정도. 손발이 차서 항상 내놓고 잠을 자고 배만 덮고 자고 추위를 타고 겨울엔 따뜻한 샤움물도 몸에 닿는 게 싫다고 합니다. 최근에 요실금도 있다네요. 대추차에 꿀을 타서 마신다고 하네요. 형편상 병원 치료는 힘들고 한방차 처방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손발 차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한방차가 당귀차입니다. 아까 제가 당귀, 여성분한테 좋다. 보혈작용이 있다. 행혈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피순환을 굉장히, 혈행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손발이 좀 따뜻해지는데 아주 좋은 약재가 바로 당귀차이고 사실은 당귀를 위주로 해서 처방도 있는데 아까 형편상 탕약 처방은 좀 그렇다고 하셨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당귀,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당귀,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 오수유, 생강탕. 생강탕. 이게 이제 여성분들, 손발 차신 분들, 그리고 너무 배가 차가지고 난임이신 분들, 불임이신 분들. 그러니까 몸을 좀 덮이고 기초 체온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유명한 한약 처방이 당귀,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거든요. 난임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난임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 차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일단 체질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차가 당귀차다. 이렇게 일단 미국에 계신 동생분한테 권유를 드리시면 꾸준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손발이 좀 따뜻하게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지금은 60세 정도 되시니까 생리는 안 하실 연배가 되셨는데 생리 불순 치료에도 이 당귀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강차 드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귀를 좀 가미해서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추차에 꿀을 타서 드신다고? 대추차.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당귀 구하기가 좀 어렵진 않나요? 글쎄요. 미국에서 한번 한국에 계신 분이 택배로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내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손발이 차면 약간 추위를 타실 것 같은데 따뜻한 물로 샤워도 싣고 이불도 안 덮고 주무시고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요. 그래요? 그게 중심부에는 열이 몰려있고 그래서 산포가 안 돼서 손발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부는 더 덥게 느껴지고 더 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찬 것만 들이키게 되는 거죠. 찬 뜨거운 샤워나 따뜻한 목욕탕 같은 거 굉장히 못 견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손발이 찬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귀 같은 약으로 중심부에 뭉쳐있는 열을 옆쪽으로 행혈시키는 거 산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음인 중에서도 열 소음인들이 이런 계통의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당귀라든지 이런 것들 좀 꾸준히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좀 이불 안 덮고 주무신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선뜻하면 감기 잘 걸릴 수가 있고 알러지 경향성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발이 더 차지실 거예요. 더 열이 안으로 뭉치실 겁니다. 염증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배라도 덮고 주무셔야 되죠. 네, 참고하셔서 건강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오늘은 황망이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의사 박경수 권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한의사 박경수 권장님과 함께할게요. 한의사 박경수 권장